서울시가 임신부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임신부 전용 외래진료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. 현재 서울시의 외래진료센터는 27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. 시는 여기에 임신부 전용 외래진료센터 1곳을 추가해 모두 28곳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시는 임신부 전용 외래진료센터는 여성전문병원 한 곳에서 운영을 시작해 이를 30명까지 진료할 수 있다며 평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